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그래도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안철수가 허언을 하고 있다 뭐 더 직설률 이야기하면 헛소리를 찌그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처음에 이름 해보니까 885명이 이런 투표했을 때 안철수의 첫 합동연설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29% 허황된 이야기다 66% 이것이 역전이 되지 않고 그래도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폭 다행입니다 66% 예를 들면 통계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표본의 수가 한 890명 정도 가까운 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400명으로 늘어나더라도 결과가 변함이 없습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 집단 사이의 통계적 특성은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것이 현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떠받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에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1000명이나 20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명 했을 때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1400명 했을 때나 비슷한 겁니다 이게 통계학이 위대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건 각 후보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짓들이 모든 선거에서 다 관찰되니까 선거 사기질을 쳤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라는 것은 고대사회가 아니고 과학에 대한 존중 합리에 대한 존중 논리에 대한 존중 사실에 대한 존중이 지배할 때 그 사회가 온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구수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위 현대사회라는 것은 과학과 사실에 대한 그런 기초위의 모든 종류의 그런 문명이라는 것이 이뤄선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통계학이 위대합니까 899명을 했을 때나 1400명을 했을 때나 14만 명을 했을 때도 뭐죠 대략 66% 가까운 분들이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전체가 여러분들 그래도 66%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보니까 누구나 그런 말을 하면 선거를 치릅니다 전혀 안철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 한 조각 구름은 선거 부정 문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선거 부정 문제 반드시 밝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월해야 됩니다 4.15 총선을 보게 되면 너무나 확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왜 여러분 66%가 안철수 주장이 허황된 거라는 데서 직설적으로 뭡니까 전국을 찌르는 그런 의견은 별로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여러분들 의견에 66%가 안철수의 주장이 허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제 의견은 제 의견은 표를 던지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그런 최상이 되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관련회에 다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 아닐까 저의 관전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누구에게 더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거는 너무나 공정선거를 우습 여러분들 의심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는 키키타님께서 이러니 좌파가 우파를 우습게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보수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보수의 가장 기치를 높게 들여야 될 그런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작은 정부를 한다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런 것은 다 이 일종의 후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움과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좌파하고 다른 겁니다 좌파나 좌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능합니다 그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에서 보더라도 조작의 달인입니다 권력을 탈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할 수가 있으면 무엇이든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겁니다 모든 수단과 도구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젊은 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 선거 사기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도구나 수단은 합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뚜렷하게 차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아닐까 정의로움과 그 다음에 바로 공정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가 추구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뭐죠 사입이 보수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게 되면 당원들이 아우성을 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당내 경선을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행위를 보면서 저는 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입이들이구나 사입이 보수들이구나 도움을 받을 요량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아마 위탁 객련을 한 모양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저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들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들도 치르게 됐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인생 후반전은 물론이고 자식들 세대하고 그 비용을 두고두고 치를 겁니다 구한말에 여러분들 뭔가 엉터리를 했던 조상들 덕택에 지금 한반도의 절반은 또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그렇게 못 깨우치니 정말 완악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관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국힘당 수뇌부들의 결정을 보면서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면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완악함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점이 궁금하고 때로는 안 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각이 짧고 협소할까 요량이 그렇게 협력할까 죽는 길로 가는 것을 본인들이 뻔히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